경기 광주시와 하남시가 경기 동남부 지역 화장시설 조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. 협약을 맺은 두 지자체는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과 국 도비 확보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를 통한 세부적인 업무를 협의합니다. 두 지자체는 입지 선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화장로 5기와 봉안시설, 자연장지를 갖춘 화장시설 공사를 시작해 2029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